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처음으로 헉 하고 막혔을 법한 문제가 바로 지금 이 문제인데 법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조금 괴롭죠? 법을 다 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 관련된 지방공무원법이 머릿속에 띵 하고 나와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자, 일단 보자고. 자, 지방공무원법을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들이 나와 있어. 그런데 이 기준에 보면 지금 인사위원으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이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그다음에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단위, 농협, 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야. 인사위원으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런데 6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위촉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셋을 구분을 해놨는데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뭐냐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하고 똑같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의 위원이 될 수가 없어. 다음 정당법에 따르는 정당의 당원. 이게 시험 문제의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정당의 당원이 인사위원의 위원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옛날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봐요. 지방의회 의원이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자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다른 어떤 겸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법의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의회 의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답을 찍었어야 된단 말이지. 이 문제를 풀 때 지방공무원법의 내용을 생각했다고 하면 약간 하수인 거고 조금 단수가 높으면 어떤 걸 생각해야 돼.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 금지인데 이걸 할 수 있냐. 이걸 생각했다고 하면 1번을 바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 항목의 내용들 그 지방공무원법의 내용들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다 외웠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기억이 없고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문제를 봤을 때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얘네들이 되치기 하려고 댐비면 여러분들도 되치기를 하셔야지.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마음 편하게 문제들을 대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봐봐.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법관이래? 검사래? 변호사래? 거기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일들 해도 된단 말이지. 공무원으로서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야. 현재 스코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겸직이 가능하단 말이야. 또 교장이나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들과 등급이 최우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외로 두는 거지.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